메비우스 말로는 몬니스라는 행성에 또 다른 유물이 있다는군 프로토스가 그 유물을 지키고 있다고 하더군 탈다름이라고 하는 광신자들 말이야 그놈들이 자네의 옛 프로토스 친구들 같을 거라는 감상적인 생각은 버려 완전히 다른 녀석들이니까 저거야 지미 메비우스가 말한대로네 돈 벌기 쉽지 글쎄 프로토스가 저렇게만 그리 쉽지 뭐야 경고 저그 생체 반응이 다수 감지되었습니다 이란 재개 뭐야 땅속에 숨어서 기다렸단 건가 글쎄 한가지 확실한건 놈들이 성소를 향하고 있다는거지 일이 꼬이는군 동시에 둘을 상대할 수는 없을텐데 잘하면 안그래도 될지 몰라 성소가 있는 곳으로 가서 유물을 재단에서 불리하는 동안만 주변을 지켜내면 돼 여기 착륙해서 프로토스가 저그를 상대하는 동안 방어병력을 뚫고 전진하는 거야 저그가 프로토스를 밀어붙이는 건 시간 문제야 최대한 빨리 유물을 손에 넣고 돌아와야 돼 스테리아에서 스테리아에서 쓰러진 못하는 것 스테리아에서 폐진을 누나면 안되었다 스테리아에서 공간이 낫대로 다시 당하는 것 스테리아에서 도전합니다 스테리아에서 다운이 저그의 수가 프로토스 병력을 훨씬 넘어섭니다. 프로토스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저그의 수가 프로토스 병력을 훨씬 넘어섭니다. 경고, 기지 쪽으로 프로토스 추적자들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신호 수신 중 어이, 저 놈! 새로 보여줄게 있다네. 불검이야. 아주 무지막지한 놈들이지. 자, 스완. 실험을 하기 좋은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무슨 소리야? 딱 좋은 기회인데. 이놈들이랑 추적자랑 맞붙여보면 알 거라고. 간설너반 준비 완료! 도망 지원 대기 중! 살았습니다. 간설너반 준비 완료! 실시. 이번엔 확실하겠지? 발전 전bie 중! 경고가 있음. 경고, 저구병력이 접근 중입니다. 공군 사내기 위치에 제가 다시 한번 이끌시고요. 공군 사낭 scap Estran. 공군 사낭 사이에 나아가 변화가 확장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목표 2, 기계가 부족하며 기계가 부족하며 기계가 부족하겠다고 합니다. 부속 건물 완성 도움말 sc Grey 전쟁을 지켜봅니다. 경고 – 진심으로 인정도 던질 수 있습니다. 침대가 부족합니다. 동작에서 가장 힘을 하는 것이 연휴가 있습니다. 동작에서 무통 А2를 타고 있습니다. 동작 marketing. 동작에서 몇 명을 안으로는 유동학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다윈해요. 동작에서 학생들도 놓고 Perkirul을 가득net는 sandwiches를 하며 1만만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에서 모두 용도로 도枉할 수 있는 기준을 함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동작에서 뱅을 지켜주시고, 기준을 불구하고 있습니다. 동작에서 뱅을 지키고 있습니다. 동작에서 이렇게 피해가 놓으면 공격하게 되었고, 목표 9000원 목표 1,000원 베스틱이 오이구 부속 건물 완성 적당한 세홍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기능이 더 그렇습니다! 적당한 것들은 많이 더 다녀오겠습니다. 적당한 기능이 필요합니다. 제공은 달걀과 고사지 기능이 도착! 적당한 기능이 필요합니다! 적당한 기능이 될 것입니다. 경고 – 경고 – 목표 1-2-1 경고 – 사령관은 배수핀가스에서 발견되어 있습니다. 대단하십니까? 목표 1,000원 경고 – 경고 – 경고 – 1000m을 지켜볼거에요! 경고는 경고는 전차를 찾아냈습니다. 경고는 다른 제계란을 구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누구니? 다음은 누구니? 경고, 적우가 유물공채에 도착했습니다. 경고! 전기적 시선에 도착할 수 있겠습니까? 왼쪽으로 도착할 수 있어. 주지 않게 도착할 수 있겠습니까? 공격에 도착할 수 있겠습니까? 공격을 하죠? 전기적 시선을 못하겠고, 공격을 하십시오. 공격이 부족할 수 있겠습니까? 공격력 공격력 공격력이 불편해요! 목표 2, 도전. 다음은 도착했습니다. 목표 1,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ㄷㄷ , 육무를 가져올 사람들을 보냈네요. 할 일은 끝났다. 어서 여길 빠져나가자. 당신 실력을 잊고 있었군지. 두 번 다시 이런 실수는 없을 거야. 캐리건... 지우는 세 가지를 받을 수 없을 거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더 이상,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참 이상하군요 범죄자에게 데이터베이스 권한을 준 기억은 없는데요 요새 시끄럽길래 좀 찾아봤지 선정 다들 이 칼날 여왕한테 무진장 겁먹었나 보군 별거 없어 보이는데 저 여자에 대해 전혀 모르죠, 타이커스 나랑 상관도 없잖아 대장님과는 상관있죠 둘이 가까웠습니다 잠깐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는 건가 원래는 매력적인 여자였습니다 저그가 잡아가서 저렇게 만들기 전엔요 그럼 지민은 책임감을 느끼겠군 솔직히 또 그녀와 맞서게 되면 대장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런 여자를 다룰 때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지 다이커스가 데이터베이스에 침투해서 캐리곤 관련 정보를 뒤지는 걸 발견했습니다 무슨 속셈인지는 몰라도 믿을 수 없는 작자입니다 맷, 우린 오랜 친구야 안녕하십니까 유엔엔의 도니 버밀년입니다 오늘은 악명높은 칼날 여왕을 집중 조명해보겠는데요 과학자와 군 소식통들은 이 수수께끼의 외계 생명체가 사실은 감염된 인간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계속해왔다지요 그렇습니다 이 저그의 지도자에게 과연 인간의 마음이 있을까요? 더 중요한 건 말이죠 테란과 저그가 일종의 동맹을 맺을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다는 건 아닐까요? 글쎄요 감염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남아있다는 증거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군요 자, 질문을 바꿔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칼날 여왕을 죽일 수 있을까요? 네, 이것이야말로 모두가 동의하는 바겠죠 인류가 살아남으려면 칼날 여왕을 없애야만 합니다 요즘도 내가 보안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더라 결국 나쁜 놈들 잡는 게 내 일이잖아? 칼날 여왕을 이렇게 다시 보다니 마음이 불편하겠군요 게리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어? 유령사관학교 시절에 친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종족을 감추기 전부터 이미 전설적인 존재였죠 몇몇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칼날 여왕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게리건, 지금 분노로 가득 차있소 예, 이제 둘 중 하나입니다 그 여자를 죽이든가 그 여자한테 죽든가 자네 그 메비우스 친구들한테 칼날 여왕도 유모를 노린다는 얘기 들은 적 있나? 이봐, 난 그냥 의뢰를 받았을 뿐이라고 노리든 말든 무슨 상관이? 그 여자한테도 한방 먹였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지 자네는 돈 아니면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타이커스 인류를 위해 봉사도 하고 돈도 벌고 둘 다 못하라는 법 없잖아, 안 그래? 말 되네 인정, 인정 저구가 프로토스 틈에서 유물을 가로채다니 역시 대장이야 Denise 여왕 owania 강씨 기둥 욕 ín 전 소모 요즘 대원들이 이상한 얘기를 나도 환청이 들리네, 학가시 보이네 어두운데서 누가 불렀다는 친구들 유물의 저주라는 소문일 수 말도 안 되는 미싱이에요 유물은 완전히 활동을 정지한 상태고 이곳 연구실에 격리 보관되고 있어요 소량의 방사선이 검출되긴 하지만 말씀하신 현상과는 관계가 없어요 부디 인간의 미개한 두뇌를 조종하는 외계 기술이 아니길 바랄 뿐이오 아무튼 잘 좀 지켜봐 주시오 박사 그 적의 여자는 당신을 아는 것 같던데요 당신도 많이 놀란 눈치였고 그렇죠? 그 여자와 난... 글쎄 아주 예전부터 알던 사이 그녀는 한때 유령 요원이었고 당시 우리는 맹스과 손잡고 구우 연합을 상대로 싸웠지 우린 참 손발이 잘 맞았어 그런데 왜 저렇게 된 거죠? 전쟁에 희생된 거지 미안하지만 자세히 얘기하고 싶진 않소 이해해 주시오 박사 이해해요 그저 생각이 바뀌면 말해주세요 괜찮으십니까 대장님? 몇 년 만에 캐리건과 대면하셨는데 그녀가 뭘 쫓고 있든 반드시 막아야 하는 맹 오늘은 우리가 한 발 빨랐습니다 캐리건이 유물을 노리는 건 확실한데 그 이유가 궁금하군요 그 이유가 궁금하군요 그 이유가 궁금하군요 감사합니다.